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례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서 가족과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가나한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떠나라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기근의 상황에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과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결정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집트로 이주하기로 합니까? 이집트에 가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당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 이전의 이복 남매였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이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미모가 탁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미모는 미온이라 여길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은 사라의 미모에 반했고 미온이라 말하는 사라를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눈 내린 위에 설이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 사자성어가 설상가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갈수록 태산인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가난한 땅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온 아브라함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신기하게도요 안 좋은 일은 꼭 겹쳐서 생깁니다 안 좋은 일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에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생기고 지금 더 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이주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일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전생에서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또 팔자에서 그 원인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팔자가 안 좋아서 또 죄에 대한 결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생겨야 할 일이 생긴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우리 삶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비 고난당할 때 그 요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베에게 고난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막지 않으셨는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왜 가리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을 주었죠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지만 지금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기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아브라함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을 넘어왔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기도할 여유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당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왔냐고 아브라함을 창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난을 떠나 왔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려울 때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와주셨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반복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막아주는 부적은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넘어지는 일도 필요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일어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란 넘어지는 일도 필요하고 일어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일도 일어서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다 갈수록 태산이지만 산을 넘어 또 산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십시다 설상 가상이지만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십시다 절망은 하지 마십시다 내가 포기하는 상황이 돼도 나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기하게도 아무 때나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도와주고 기도 안 한다고 도움을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가족을 살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산 너머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큰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설상 가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산 너머 산이지만 갈수록 태산이지만 설상 가상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가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때문에 힘을 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